어떡합니까 형님 어떡해요. 형 그냥 가세요. 등점을 꼭 하세요. 에피엘 등점을 꼭 하세요. 겔려가. 형 그냥 가시라고요. 다음 주에 보자. 다음 주에 보자. 다음 주에 보자. 대상아. 예 형. 형 이거 뭐예요. 런닝몬놀이 할 사람 여기부터 하났던 것 같아요. 너는 정말 이거야. 아 그래요? 이거 또 될 거니까. 하나. 야 야 야 야. 내가 꼭 아웃시킨게 민주영 기다려라. 아웃시킨게 보다 잘 없잖아. 오빠는 찾았지. 어떡해 봐. 나야. 끊어져. 히히. 우리 멤버들님대로 갈까? 예. 정보이가 잘 할 것 같습니다 형님. 아까 지금 이런 show를 일찍 떼줬다 잘못했어. 아닙니다 형님. 실컷 찍겠습니다. 그럼요. 예 형. 가자. 들어가라. 하아! 같이 일어나는 거 아니지? 네 거구나, 이거. 왜 떨어졌지? 오빠, 여기 있잖아. 어딨어? 여기가 어딨다? 여기지. 내, 내, 내장이다, 내장. 두 장만 잡네. 어? 지우가 또 저 위에서 왔거든요? 야, 여깄네, 여기. 치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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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